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건강해섬 완도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쪽빛바다와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난데수목원 그리고 저마다의 매력을 지닌 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굽이진 길을 따라 옹기종기 작은 마을들을 지나다 보면 오랜 세월을 그대로 이어온 소박한 풍경들을 만나게 되고 끝없이 넓게 펼쳐진 해변을 여유로이 거늘면 모래우는 소리와 솔숲이 푸른 숨을 내뱉는 소리가 일상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섬의 가장자리로 시선을 돌려 자연이 만든 거대한 조각상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 자연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이 밀려옵니다 머물수록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완도 그곳에 가면 바다가 내어주고 정직한 사람들이 키우는 자연 그대로의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답게 섬마다 독특한 문화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완도 1200년 전 청해진의 주인 장보고를 만나고 충무공의 굳은 신념과 치열한 항일운동의 만세소리에 가슴 벅차오르는 곳 완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해양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 완도나서 가능한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이제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우리나라 해양치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할 것입니다 섬 여행지로 더할 나위 없는 곳 건강의 섬 완도 이제 당신이 만날 차례입니다